뭐야? 무슨 일이야? 아 여러분 진짜 멤버들을 만나고 비쥬얼 난 널 알아보게 됐어 난 서로를 불러와던 것 처럼 널 알아보게 됐어 불타오르래! 불타오르래! 에릭이딩딩딩時候 냠들이 있어 이 점이ite 뿅인들 보단ares 민지! 민지! 두 명! 두 명! 나 잡지 마! 나 잡지 마! 야! 나 잡지 마! 야! 어디 이렇게 되냐? 대박이다! 영혼의 파트너들 어디 갔어? 얘는 나를 보고 뛰어왔는데? 놀이고 있었어! 정국이 보고 있었는데? 놀이고 있었어! 제가 잘 못하는 거야! 내가 보고 계시네! 너! 네 맘에 라도 하던데? 나 못하는 거야? 어떻게 하니? 내가 그 팔이 좋다는 걸 나는 땡젠이 상관없네 저거 무시무조건 없다 다큐레스다 된 점 매일번에 맞는 것은 몇 분을 맘도다다 진짜 오랜만에 저국의 열정이 어디로 갔어 다 안들어갈 다큐레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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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 이 텐작은 어디입니까 이거 슈가와 슈가와 크로우쿠 아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뮤직비디오 오 진짜 알지다 나망을ativos 마주할 부부 빠질 때 더 빨리 빠져야 할까? 쿠싱유 베이블 이렇게 오시오 앙 2, 3 1, 2, 4 리얼 리얼 기본 공물도 대한민국의 인간이라로 대한민국의 인간이라로 대한민국의 인간이 당연히 인간이 대한민국의 인간이 대한민국의 인간이라를 어색해 내가 진짜 센섬 너 진짜 센섬 스킬 적게 된다. 스킬 적게 된다. 그래서 미 AAAA.